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잘 지내십니까? 네 이쪽 상황은 지금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심각하다는 표현을 엄청 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엄청 전면전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국기가 5개가 있습니다. 밑에 한글말로 써놨는데 보통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심하죠.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에 특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많이 날리는데요. 라마단 때도 좀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가자지구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자지구에서도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북방에서도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벽이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떻게 제가 이것을 좀 보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쉽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서한지구랑 여기 가자가 있죠. 가자랑 서한지구가 팔레스타인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PA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아저르트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해당되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하고 북동쪽의 시리아가 있죠. 그런데 1967년 6.1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서한지구와 동료로 살렘 그리고 곤란고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Area ABC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오슬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조금 그 합의를 보고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 건데 곤란고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없이 이스라엘이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자에서도 물론 이 스데롯과 같은 곳에 로켓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칸유니스 데일 알팔락 그리고 가자시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건 다 가자지구 안에 있습니다. 스데롯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매구 많은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미터 뭐 100미터도 안 돼가지고 길가에도 놀이터 근처에도 조그마한 그 완전히 벽 두꺼운 그런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들어가면은 로켓을 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가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역시 접경지역에 가자지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스데롯에 가자지구에서 날린 미사일이 일부가 한발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 곳을 공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시면은 이 부분을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면요. 이번에는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남쪽으로 날린 거죠. 그래서 일부가 떨어졌는데 물론 요격이 많이 되었지만은 일부가 슐롬이라는 곳이랑 파수타라는 애로 떨어졌습니다. 네. 슐롬이는 보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수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교단 이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역시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시디야 이런 데랑 알코아이 굴라일라 이런 데로 공격을 했고요. 티레라는 유명한 역사도시가 있습니다. 이 남부에 떨어진 곳이고 남빈킴푸도 갇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레바논에서도 이렇게 로켓이 날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자지구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강력으로 로켓이 날아오는 그런 곳이고 이번에는 BBC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요약하였고요. 지금 이 사진도, 이 지도도 역시 같은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및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타깃으로 공습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습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레바논 남부에서 미사일 34발이 날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왔죠. 밑에 보이시다시피 슐롬이, 파수타 이런 데로 날아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날려왔냐? 역시 하마스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역시 팔레스타인 쪽, 하마스 쪽 이쪽에서 연관이 된 곳으로 나오지만 하마스는 그걸 엄청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레바논 남부에 또 헤즈볼라가 많이 있죠. 헤즈볼라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연대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월 초에 아크사 사원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경찰이 진압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사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 아라크사를 관리하는 쪽이랑 이스라엘 당국 쪽이랑 관련해 당국 쪽이랑 어그리먼트를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라마단 때가 되면은 밤 이후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받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아랍인들이 그 밤때도 계속해서 그 아라크사 그 지역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지난 영상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자치라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비밀리를 삼아가지고 가자랑 또 레바논에서 이렇게 로켓을 쏘는 거죠. 하마스 수장인 리더죠. 이스라엘 하니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그 베이루트를 방문했는 것 같습니다. 베이루트는요. 이 중동의 파리라 불리는 곳이죠. 현재로서는 레바논의 수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절대 이스라엘 공격에 팔짱 끼고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강경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엄청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타이밍에 꼭 한 번씩 나올 만한 것이고 이러한 공격들에 하마스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마스 수장이 말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게 진짜 하마스의 어떤 배후에 있는 것인지를 조금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하마스가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내에서 테러 사건 발생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4월 7일에 영국계 이스라엘 사람인 두 자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세, 20세 이렇게 두 명인데요. 아주 꽃다운 나이에 여성 두 명입니다. 서한 지구에서 총격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비싼 시기에 이탈리아 여행객 한 명이 테라비브 해변 산책로에서 차를 몰다가 전복이 됐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의 운전 실수가 아니라 공격을 받은 거를 치라고 기정사실화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팔레스타인 쪽의 소행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보복 대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같이 보복 대응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까 언급했던 대로 라슈디아랑 알굴라 일라 이런 데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금과 동시에 가자에 있는 하마저 시설까지 10개 이상 타게 사격하는 거죠. 보통 하마저 시설이 이렇게 건물 위에 드러난 곳도 있긴 한데 보통 좀 숨어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터널도 뚫고 지하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웬만한 미사일로는 뚫지 못하도록 뚫더라도 아주 비싼 고성능의 미사일이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더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지하시설로 많이 그들의 베이스를 많이 만든 걸로 제가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정리해보면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의 아라크사 사원 내에 이스라엘 경찰의 어떤 진압 행위들 이런 것도 그 전에 여러가지 엮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만 보면 일단 아라크사 사원의 이스라엘 사원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어쨌든 진압받고 들어갔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었죠.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또 대응으로 또 이제 이렇게 레바논하고 가자지구에 또 보복 대응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런 테러 사건이 같이 있었던 것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자 같은 경우는 최소 44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발이 세로트 지역의 한 가정에 타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지 큰 그다지 이렇게 엄청 심각한 사상자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날아왔던 미사일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활지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정에 아주 일부 떨어졌던 것만 이렇게 일단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아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강력으로 날아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떤 대적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 해조볼라가 또 역시 또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논에서의 공격 이후에 해조볼라가 팔레스타인에 의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팔레스타인도 이슬람이니까 해조볼라도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서로 짝짝꿍 잘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도 잘 보면 이슬람이니 꼭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이슬람이 지하드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러한 무장단체가 다 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들 간에 사실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익관계가 많이 갈려있죠. 그리고 해조볼라 제가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들은 순이파들입니다. 그리고 해조볼라는 엄연히 시아파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반시온주의, 반이스랄리라는 그 플래그 앞에서는 벤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라엘의 대응은 어떻게 했냐. 사실은 해조볼라랑 하마스를 완전히 다 진압을 시키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해조볼라의 강경 대처를 하기보다는 하마스의 좀 더 표적을 삼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레바누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하마스의 더 강한 작용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 수장이 베이루트로 갔었죠.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해조볼라가 좀 더 그런 미사일 이렇게 공격을 주도했다기보다는 하마스가 레바누 해조볼라를 좀 설득을 해서 더욱더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메커니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대강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피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사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안보조고 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하마스가 더 적극적인 요인이다. 이 로켓의 공격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바누에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마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보셨습니다. 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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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시리아에서도 로켓이 날랐습니다. 정말 이번에 영상 내용이 참 다이내믹하죠.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언급하겠습니다. 보통 시리아에서는요. 이렇게 잘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까 그 레바누 남부에서 날아온 것도요. 진짜 드문 일이긴 해요. 2006년에 헤즈볼라가 정말 엄청난 대규모로 미사일 날리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안보적인 미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2006년과 현재 2023년 사이에 그 17년 되는 기간 동안 엄청 눈에 띌 만한 공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헤즈볼라 영토에서 헤즈볼라 강력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레바누 남부에서 어떻게 하마서가 주도했겠죠. 그런 로켓이 계속 이스라엘에 날아오는 거 흔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드릴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는 거의 이스라엘로 그 로켓이 날리는 전례가 많이 없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월 9일에 시리아에서 시리아 쪽으로 타깃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NPR 이라는 뉴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NPR은 참고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미국의 어떤 언론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복 대응이라는 거죠. 시리아 용토에서 6발의 로켓이 이 로켓이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북동부 쪽으로 날아온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도 아주 드문 공격이고요. 사실 뭐 공격해봤자 시리아는 손해볼 것밖에 없죠. 몇 배의 공습을 당하기 때문에 시리아에서는 어차피 로켓을 날릴 바에는 차라리 안 날리고 좀 소강 상태인 게 낫지 않냐라는 입장을 가질 법합도 합니다. 그렇다고 시리아 이스라엘이 엄청 사이가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 6발도요 3발 3발씩 나눠서 날아온 것 같습니다. 4월 8일에 3발 그 다음날 4월 9일에 3발인 걸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두 번째 날아온 4월 9일날의 3발 공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발사된 지역에 포격 대응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공격으로 대응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시리아 제4사단하고 레이더 포명처소 등 이 군기지를 공습했다. 맞대응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습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아무튼 정밀타격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격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라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진압으로 인한 것이다. 방금 레바논 그리고 가자에서 날아온 로켓 그런 것도 다 이런 곳에 원인을 두고 있죠. 일단 그렇게 공통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에서 날아온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세발세발이라고 했죠. 두 번째 공격 같은 경우는 4월 9일에 날라왔습니다. 로켓 한발은 아마 세발인데 일단 한발은 요격됐을 것 같고요. 두 발이 날라왔는데 아마 두 발이 이스라엘로 진입했으나 진입한 이후에 한발이 요격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북동구 지역에 떨어졌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발은 이미 요격되었거나 아니면 잘못 날라와서 사라진 그런 뉘앙스겠죠. 아무튼간에 중요한 것은 로켓 두 발이 일단 이스라엘 강력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기록으로 남을 법한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로켓 공격 4월 8일에는요. 일단 시리아에서 날라온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from Syrian territory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리아 영토에서 일단은 날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보면은 골란고원 있죠. 시리아에서 날라왔는데 하나는 골란고원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이없게도 요르산 땅에 떨어지고 요 근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날라오다 보면은 그 중간 지역이 여기일 테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발은 어이없게도 시리아 자국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이 분명히 또 이렇게 엄청 이스라엘 골란고원 요르단과 먼 지역에서 이렇게 날라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전방이라 볼 수 있죠. 전방에 미사일 쏘는 그 군사들의 보통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켓 타겟 타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잘 잘 맞추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게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대강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요르단 땅에 떨어뜨릴 리는 없죠. 시리아랑 요르단은 안 좋은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이제 아랍 관계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기는 또 국경에 있는 서로 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교류가 많은 국가입니다. 근데 굳이 시리아가 요르단에 떨어뜨리는 없겠죠. 이거는 분명히 미스테이크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용토에 떨어진 게 실수니까 다른 두 발도 실수 실수라기보다는 좀 타겟을 잘못 맞춘 생각해서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일단 일단은 그냥 날리고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 발은 곤란고원 공활지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리마카보 생각해볼 만한 얘기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6발 중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떨어진 건 두 발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공활지여서 이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누가 했냐 시리아 정규군이 했냐 사실은 여기 보면 다마스커스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집단이 첫 번째 로켓 세발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리아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팔레스타인 집단이지만 하마스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엄청 근거를 많이 두고 있지 않지만 제 직관력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세발 공격이 지금 일단 최소한 다마스커스가 이제 시리아 수도니까요. 현재 현 정부군이 지금 수도를 두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던 팔레스타인 집단입니다. 아마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 두 번째 로켓 세발 공격도 팔레스타인 집단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팔레스타인 집단이 엄청 반대를 하거나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관련이 돼 있거나 지도 쌓거나 그렇겠죠. 아무튼 간에 시리아 현 정부와 아라사도 정부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분명히 여기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 헤즈블라도 제가 옛날에 그 영상 보여준 적 있지만 시리아 내도 헤즈블라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를 집중으로 교통 중지에 헤즈블라 기지가 많습니다. 그들도 역시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든 보면 다 팔레스타인하고 다 연관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금까지는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고 분석을 재나료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배경이 있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글 보시면 헤즈블라 하마스 시리아 정부 최소한 이 단체 혹은 정부 세력이 연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리아 정부 자체도 시아파입니다. 시리아도 보면 다수 인구는 순이파인데 현 정부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알라이파입니다. 알라이파가 시아파에 들어가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어떤 범인슬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계를 또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강력한 중동권 세력 국가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란이죠. 제가 첫 화면에 이란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이란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특히 대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에 이란이 가만히 있을 나라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란 정부가 최소한 이 세 세력에 엄청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군사적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 지원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이 모든 것들을 좀 주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네 개의 존재가 다 연관되어 있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원래 가자지구가 보통 이스라엘에 미사일 날리는 것을 주도해왔는데 이번에는 북부와 북동부 쪽에 특히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도 왜 이렇게 왔냐 일단 좀 답을 하면 많겠지만 많겠지만 좀 몇 개만 대표적으로 답을 하면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이어서 특히나 이제 여론이 집중이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라마단 자체는 일단 무한마드 선지자 그 이슬람 세계에서 그렇죠? 이제 꾸란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라마단이고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라마단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라마단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아랍 지역 세계 중동 세계에서 언론에 더 어떤 빈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 중동 지역에 어떠한 이슈가 집중될 수 있으면 거리가 더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 와중에 이런 로켓을 쏘는 행위가 있으면 좀 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사실 좀 뭔가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라마단 계속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딱 지금 시기 엄청 대표적인 특수한 목적을 좀 보기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현 정권의 국론 분열이 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건데요.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지금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만 시위하고 테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테러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현 네타냐우 정부의 사법개혁이죠. 사법개혁인데 물론 이 사법개혁은 밑에 스모트리 라든지 벵크비르라든지 이런 배우 세력들 극우파 극시온주의자들의 입김이 없다고 보기 어렵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었던 무직의 연정 즉 라피드 총리와 베네트 그 시절 때 있었던 중도파 중심의 어떤 무직의 연정이었죠. 이때는 아랍권 세력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죠. 그 세력들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현 정권에 대한 사법개혁 추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각각 공론이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군 세력들 그리고 여러가지 예비군 출신들도 대개 이것의 현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 내 세력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한번 이를 때일수록 실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바라지는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라짐을 추구하겠지만 당장은 그들의 영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엄청 전면적인 하기에는 영향이 아직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뭔가 한번 건드려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부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가자 세력이라든지 미사일을 미사일을 쏘고 어떤 주변 세력이 강경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세번째로는요 현재 이란 핵개발이 임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기준에 그 저농축 저농축 우라늄 있죠. 이게 대략 한 90% 정도 넘어가면 핵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상 가능해지죠.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80% 이상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란은 핵개발이 코앞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이란과 그 이란의 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주변 세력들 있죠. 이란은 당장 이스라엘과는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주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런 쪽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현재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다 이들을 도우고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세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더 건드리면 우리가 핵개발도 박차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메시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떠보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번과도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핵개발이 앞당겨 오고 있는 이란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떠보는 거지 않을까 같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당황에서요. 자 네 번째는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제 생각 중의 하나인데요. 1, 2, 3번은 다른 분들에게도 한 번씩 들었을 못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4번은 진짜 제 생각입니다. 더욱더 순수하게 현재 중국 중심으로요. 이란과 사우디가 현재 외교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경제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되게 석유, 원유를 되게 많이 사고 팔 수 있는 많이 팔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중국의 경제력과 남내의 군사력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좀 협력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지 정상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압박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란은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더 사이가 앙숙 관계이기 때문에 압박감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 입장 맺을 때 암묵적으로 도와준 나라입니다. 2020년대죠. 3년쯤 전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연공 통과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지원 면에서 그렇고 물밀작업을 많이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네온 프로젝트 있죠. 거기에도 이스라엘에게 출신의 그 학자랑 그리고 어떤 기술자들이 또 사우디로 많이 가는 등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우디가 이란하고 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중요한 암묵적인 겉으로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는 역시 이스라엘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암묵적인 잠재적인 동조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가 해동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도 사실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렇게 좀 더 자신들의 배후 세력을 여기 세 배후 세력이 있죠. 좀 더 이스라엘에게 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너희는 더욱더 고립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있거나 뭐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사인이 또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좀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되죠.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사실 3번 4번으로 인해가지고 자신감이 뿜뿜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도 역시 이스라엘의 정황 그리고 주변 중동국가들의 외교 상황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합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내 피셜도 많이 얘기하고 기사 내용을 근거한 저의 분석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댓글 다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다시고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제 댓글 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 참 저도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큼 진짜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안부와 직결되고 중동정세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3년 통틀어서 봤을 때도 정말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심각성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슈화 될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